하이엄! 여러분 오늘의 해피 설날입니다. 스킨케어하고 간단하게 메이크업 할 거예요. 선크림은 계속 에스쁘아 선크림 발라요. 떡국 먹고 서른 살 됩시다. 한 살 더 먹겠습니다.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데. 그럼 안 먹겠습니다. 떡이 쫀득하네. 우리 쌀로 뺀 거야. 왜 그래? 여러분 저는 친척들 와서 한참 얘기하고 웃고 떠들다가 그대로 잠들어가지고 자고 그냥 저녁도 스킵하고 편집하다가 잘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사실 친척들 있을 때에는 카메라를 켰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뭔가 외국 유튜버들은 아무데나 가서도 막 이렇게 잘하는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아무튼 설날 잘 보내고 저는 이제 자려고 합니다. 빠이엄! 안녕하세요. 돼지 중입니다. 저는 교회 가는데요. 졸려요. 잠이 덜 깼어요. 오늘 언제 졸겠는데? 동생이 사다 줬어요. 가끔 사람다운 짓을 한답니다. 대기 중입니다. 동생이 사다 줬어요. 가끔 사람다운 짓을 한답니다. 대기 중입니다. 멈춘다운 짓을 한답니다. 멈춘다운 짓을 한답니다. 멈춘다운 짓을 한답니다. 소금이나 구워줍니다. 청양고추 그리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 물을 잘 닦아줍니다. 척으로 닦아줍니다. 물을 잘 닦아줍니다. 에러지기 물을 잘 닦아줍니다. 여러분 한 거 없이 또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상화 선수 은메달 따는 거 봤는데 진짜 스피드 스케이팅은 2등, 3등은 0.01초 차이에다가 그렇게 2등하는 게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렇게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상이 달라지는지 마지막에 이상화 선수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진짜 좀 그랬습니다. 내일도 뷰티 촬영하고 미팅도 있고 다 하려면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빠이영! 크림 바르고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압력을 주면서 눌러주면 쿠션 더 잘 받아요. 아, 코 거칠해. 아, 진짜 며칠만 관리를 안 하면 코가 거칠해지면서 블랙헤드가 막 쌓인다니까요. 귀찮아서 각질 통화도 안 하고 그랬더니 팩 안 한 지 5일? 피부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일단 머리를 말리고 아, 머리 잘라버릴 거예요. 조만간에 자를 것 같아요. 저 앞에다 이거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제일 좀 두피에 침투가 되어서 영향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용실 가는 거 정말 귀찮아하거든요. 그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일을 못 하니까 가서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미용실 가는 게 큰 일을 치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해야겠다. 오랜만에 현실 메이크업!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친구들끼리 그런 말 많이 했어. 아주 그지 삼뱅이로 말려놓고 에스파... 흘렀어. 선크림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펼쳐 바르면 좀 더 좋기는 하지만 급할 때는 양손으로 비벼서 펼쳐 바릅니다. 아이고 사인다. 베이스도 너무 많이 발라도 안 좋아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타르륵타르륵 이렇게 부딪히는 요게 피부관리 선생님들이 괜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오늘은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되게 잘 써요. 네이처 컬렉션 21호 23호는 딱 맞는데 그냥 21호를 쓰면 얼굴이 환한 느낌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빌었어요. 좀 쫀쫀하게 다크닝 없이 오랫동안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요새 진짜 우리나라 쿠션 너무 잘 만들어서 웬만한 신생 브랜드 되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네 그런 데는 조금 테스트도 해보고 후기도 좀 보고 그러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지만 좀 이름 있는 데다 그런 데는 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신생 브랜드라도 제조하는 데가 한국 콜마 막 이런 데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거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사용 방법이 더 중요해졌어요. 제품력은 다 좋아졌는데 내 얼굴에서 좀 뭐가 안 예쁘게 무너진다 이러면 좀 내가 그 조합을 잘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엄청 파워 지성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 정도 피부 상태 T존 정도 기름 나오고 이 정도면은 쿠션들 다 컨트롤 잘해서 사용하면 각각의 쿠션의 장점을 다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없을 때는 눈썹만 바로 갑니다. 전 이거 색깔 때문에 써요. 이렇게 발색력 이런 거는 조금 강한 감이 있는데 색감이 예뻐서 이 정도 모양으로 피부 결이 매끈해야 눈썹도 잘 그려져요. 눈썹 주변에 뾰루지 같은 거 나면은 방지턱처럼 탁탁 걸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들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실버라인 오빠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같이 이동을 하느라 문자가 오고 그래요. 잘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실버라인은 은선이라는 실명을 영어화한 별명이고요. 아재의 별명 그리고 원래 본인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 일을 조금씩 조금씩 도와줬는데 지금 아예 같이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같이 할 건 아닐 것 같지만 일단 저희는 주어진 환경대로 한번 적응해보면서 살아보자 이런 주의라서 지금은 같이 해요. 유튜브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일정도 좀 되게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저의 소속사인 콜랩이 함께 도와주고 있고 저의 개인적인 어떤 스케줄, 촬영 이런 거 다 실버라인이 해주고 있어요. 이거 슈에무라 MCR342 이게 한국 별명이 뭔지 모르겠다. 모델명은 그런데 제품번호는 MCR342인데 되게 바본적 해보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미팅도 많고 촬영 일정도 제 거 일상해가면서 뷰티 제가 하고 싶은 컨텐츠 하면서 또 광고 촬영하면서 광고는 피드백 주고받는 기간만 2주가 넘게 걸리거든요. 길면 한 달. 그래서 그거를 광고를 그냥 촬영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다 갔다 하고 그건 또 대본이 다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 직접 쓰고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고 하려면은 혼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개인 영상만 만드는 건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광고 작업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해요. 제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실버라인과 저는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이에요. 둘이 같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기획, 구상, 대본, 출연 이런 걸 하고 있고 실버라인은 관리, 약간 매니징, 일정 체크, 편집 조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제가 기획,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요. 역할이 다르죠? 저 오늘 메이크업 이거 끝이에요. 비루하죠? 펜저프릴을 가면서 편집할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톡! 이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잠바는 패딩! 편집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쁘다. 여러분, 저희는 미팅을 마치고 고백잠소라고요. 아, 여기요? 저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콜랩이 참 발랄하죠? 고기 냄새난다. 주워? 아니? 이걸 나 아직 못 버렸어. 화장실에 이걸 못 버리게 돼 있더라고? 아, 그래? 응. 아, 코가 질어. 여러분, 집에 왔습니다. 작업실 들러가지고 메이크업 영상 올리고 올리고 녹음 방식으로 올렸어요. 저는 근데 이젠 좀 너무 영상들이 길기만 했으니까 짧은 영상, 긴 영상 같이 해서 좀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그랬어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저는 맨날 신용카드를 가방에 넣기는 넣었는데 지갑이 안 나면 어디 있는지 기억을 못해. 벌써 발 뒤꿈치가 너무 간지러워요. 엄청 촉촉한 부크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우리 순종이가 또 제가 왔다고 신이 나서 뒤꿈치가 너무 가려워요. 지금도 막 간질간질해요. 내일도 굉장한 촬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내일도 다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빠이영!